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뒤에서 태클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은의 파울 볼 다시 가져와요 이해은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유영아 유영아 박스 안쪽 그대로 흘렀습니다 여민지 선수가 이제 리대하는 득점을 가져오면서 결승골을 넘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미래 왼쪽으로 공간을 봤습니다 이해은 이해은 연결됐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해은 오른발 슈팅 여기서 굴절 권은솜 뒷공간 잘 봤습니다 여민지 툭 찍어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여민지의 슈팅 전방 압박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아까 정면에서 왼발 슈팅 전환의 정면이었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이현영 앞쪽으로 여민지 넘어졌는데요 여기서 위치를 봐야 되겠는데요 전반전 16분 프리킥 짧게 연결 아까 정면 오른발 슈팅 김우솔 찍어줬습니다 네, 받아내는 과정에서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공간 많아요 공간 많아요 여민지 보고 올려줬습니다 헤딩 안쪽으로 이현영 이현영 일단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슈팅 권윤솔 올려줬습니다 권윤솔 올려줬습니다 약간 아쉬운 실책성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득점이 한 골밖에 없었거든요 네, 시즌 두 번째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종화됐습니다 수원 도시공사와 서울시청의 12라운드 경기 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바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경합 상황 여민지 여민지 혼전 상황 넘어졌습니다 뒤쪽으로 밟아줬어요 마독화가 왼쪽으로 이은미 크로스 왼쪽 문미라 한번 접어놓고 문미라 크로스 뒤쪽으로 흘렀어요 문미라 직접 파고들어요 앞쪽으로 여민지 한번 뒤쪽으로 권윤솔 크로스 헤더 볼 지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권윤솔 오른쪽 연결됐어요 박스 안쪽 크로스 안쪽 벗어납니다 일단 주심의 휘슬 수는 울리지 않았어요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민지 중앙으로 오른쪽으로 흘려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왼발 쇼팅 골! 수원 도시공사 추가 골 스코어 2대0 수원 도시공사의 역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서울시청 오른쪽 유영아 직접 파고들어요 유영아 유영아 한번 접어놓고 넘어졌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는 판정 끊어내고 올라가요 왼쪽으로 여민지 공격 숫자 많습니다 여민지 직접 여민지 아 지금은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연결해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어요 조의정이자 반했습니다 수원 전진 패스 들어갔습니다 여민지 돌아섰어요 아크 정면 여민지 슈팅 문미라 스피터 살립니다 문미라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크로스 네 선수가 없습니다 그냥 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주고 들어가요 그리고 슈팅 살짝 벗어납니다 문미라의 슈팅 문미라의 압박 잘 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패스미스 잘 올려줬어요 펀칭 짧게 짧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미스가 나오면 또 위험하죠 아 마도카가 잘 끊어냈습니다 아크 정면에서 왼쪽으로 받았습니다 문미라 비어있어요 원터치 슛 골 문미라 멀티골 스코어 3대0 네 수원이 추가 골을 기록합니다 좋은 태클이 나왔어요 하지만 연결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문미라 한 번 접어놓고 들어오는 선수 봤습니다 흘려줬고요 여민지 아크 정면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앞쪽으로 높게 문미라 키핑해주고요 왼쪽으로 잘 넣어줬습니다 여민지 여민지 슈팅 골 네 번째 골 스코어 4대0 수원 도시공사가 홈에서 골 폭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흘려줬습니다 네 2대1 패스 연결 박스 한쪽 슈팅 네 옆구물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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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으로 박은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파울 역시 박은선 어떤 선수가 처리할지 흘려주고 오른발 지금 수비 벽에 박혔습니다 이현영 이현영 전진 패스 오른쪽 권은섬을 받습니다 크로스 안쪽으로 넘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이었는데요 브리킥 올려줬습니다 유영하 두 명 사이에서 유영하 잘 풀어놨습니다 유영하 왼발 슈팅 발로 막아냈습니다 박은선 머리에 맞췄습니다 장착 백헤딩 유영하 그대로 때립니다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유영하 아크 정면 유영하 한번 접어놓고 유영하의 슈팅 막아냈습니다 전환은의 선방 수원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어허 지금은 자책골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12라운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